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속삭임이 스며드는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나보로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요즘 많이 습하고 더우시죠? 오늘도 오전에 비가 엄청 내렸었는데 습하고 덥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면서 듣기 좋은 사물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딱 저곳에 물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여섯개 아 여섯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탭핑을 할거에요 먼저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올게요 캔들 연기 캔들인데 여름에 웬 캔들이냐고 별다른 의미는 없구요 별다른 의미는 없구요 여기 보시면 핑크 샌드라고 적혀있는데 초점을 맞춰줘 이 파도 물이 이렇게 핑크 샌드가 있는 곳에 들어온 이 모양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멀리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탭핑소리를 들려드리려구요 제가 지금 손톱이 길어요 예전보다 좀 길어서 손톱 탭핑도 손톱을 하는 탭핑도 들기가 좋으실거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캔들을 물에 붙이지 않아요 호흡기가 그렇게 좀 편이 아니어서 호흡기간이 그렇게 속죽지않고 기간지가 약한 사람이어서 캔들을 켜먹으면 좀 기침이 나고 더 부담이 되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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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요 그래도 충분히 좋은 향이 나더라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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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만약에 쭈프를 켜야한다고 Anime 이번에는 이런 심지보다 오토밍 밤으로 된 심지, 나무 심지를 좀 더 써놓았구요 그 타타타타타타 거리는 나무 타는 소리, 창작 타는 소리가 진짜 듣기 좋거든요 아마 제 채널에서도 아주 예전에, 초반에 들려들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원하시면 지장해 주실까요? 타타타타 Celsius 도도도도도 블루예티 마이크 블루예티엑스 블루예티엑스 최근거 인건얼고 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마이크 이걸 탭핑해본적이 없더라구요 제가 기억에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 블루예티 마이크를 탭핑한 영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마 이 부분은 플라스틱일텐데 좀 플라스틱보다 메탈 느낌이 나요 근데 완전히 도착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좋네요 탭핑소리가 이 부분은 확실히 플라스틱인 것 같고 저린거 지금 이 탭핑 소리가 좋은 이유가 보시는대로 왼손으로는 이쪽 마이크 뒤쪽에서 탭핑하는 소리가 들리고 오른손으로 탭핑하는 이쪽은 마이크 앞쪽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정면에서 탭핑하는 소리구요 이게 뒤에서 탭핑하는 소리구요 이게 앞뒤에서 탭핑하는 소리거든요 너무 좋죠? 반대쪽도 반대쪽도 반대쪽은 반대쪽이 있는 Augen권을 두고 반대쪽이 다들鹹 leurs 스텝해야만 요즘에 10블루 인지 마이크를 사용 안하고 있는데 이유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갔죠? 아! 눈 감고 계세요? 설명해드릴게요 이 마이크 앞부분이 움푹 들어가는데 제가 이 블랙 마이크로 슬라이미 영상을 찍었을 때 슬라이미 안쪽으로 다 스며들어 버린거에요 지금도 안에 굳어서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닦겠다고 막 이렇게 누르다가 쑥쑥 하고 들어오는거죠 그래서 움푹 헤어서 소리에 크게 영향은 없는거 같은데 근데 잘 안쓰게 되더라구요 새로운 블루 헤티 마이크를 구입을 해야할지 아니면 그러면 예전에 이 블루 헤티 마이크가 이렇게 선으로 USB 케이블 같은 USB 케이블이 아니죠 USB 케이블이 아니죠 좀 더 두꺼운 선을 꺼낼 수 있는 블루 헤티 버전이 있거든요 아주 예전 버전이고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거를 구입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XLR로 되어있는 마이크들이 좀 더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에 좀 강점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 XLR 버전을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블루 헤딩 마이크로도 영상을 보고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3번째 가죽 파우치 사이즈가 조그맣게 가지고 이게 너무 좋고 내자지만은 가죽 조질이라서 탭핑할 때 통통 튀는 느낌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땅 전체 실행 팀 테이프 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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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 닌텐도 스위치. 스위치. 아니 정말 너무 신기한게. 핸드폰 스크린도 그렇고. 아이패드 스크린도 그렇고. 닌텐도 화면 스크린도 그렇고. 이게 어떤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탭핑할게요. 어쩜 이렇게 좋은 소리도 나죠? 말이 안보여. 소리가 너무 좋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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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를 구입한 지가 1년 됐거든요. 1년정도 되었는데. 4년쯤에.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스위치가 아닌가. 새로운 닌텐도 포터벌 게임. 이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아마도. 또 구입하는게 어렵겠죠. 분량이 부족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이만제 스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임들. 그 게임칩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하위호가 안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동물의 숲이나. 젤다 같은. 유명한 그런. 게임 드리그 속적이다.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요. 여러분들은 게임 안하시니까. 별로 안 궁금하실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concerned 아세요. 그럴 때까지 봐주세요. jed 반복되는 탭핑소리랑 속삭이는 소리들은 지금까지 안주물고 계시는건 불가능하거든요. 벌써 잔뜩어리실거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탭핑들은 좀 더 소리가 작을거에요. 혹시라도 영상 재생해놓고 플레이해둔 상태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소리가 너무 커지면 잠에서 깨실수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탭핑을 할거에요. 지금까지 즐겁게 들어주신 분들도 이제는 두 눈 감고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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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감고 들어주세요. 꼭 손 감고 들어주세요. 이제는 두 눈 감고 들어주세요. 이제는 두 눈 감고 들어주세요. 그럼 다음은 두 눈 감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good night everybody have a sweet drink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